오늘 아침 강원도 강릉에서 1톤 트럭이 15미터 고가 아래로 추락한 뒤불이나 2명이 숨졌습니다. 트럭에는 운전자까지 모두 3명이 타고 있었는데, 이 중 한 명은 추락 직전에 차에서 튕겨나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. 장진철 기자입니다. 15미터 높이의 교량 난간을 뚫고 나온 트럭. 불꽃이 번쩍 나더니 아래로 떨어지고 곧이어 불길에 휩싸입니다. 사람들이 현장으로 모여들지만 불길이 거세 접근도 못합니다. 다리 위에는 SUV 두 대가 심하게 부서진 채 서 있습니다. 쿵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, 아 이거 무슨 소리인가 하고서는 창문을 내다보니까 연기가 하면 벌써 올라오더라고요. 올라오는데 소리가 막 또 나는 거예요. 폭발하는 소리가. 강원 강릉시 7번 국도, 강릉대교에서 1톤 트럭이 추락한 건 오늘 오전 6시 35분쯤. 고가 도로를 달리던 SUV 두 대가 추돌한 뒤 마주오던 1톤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. SUV와 충돌한 1톤 트럭은 그 충격으로 안전 펜스를 뚫고 15미터 아래로 추락했습니다. 트럭에는 모두 3명이 타고 있었는데, 70대 운전자와 50대 탑승자가 숨졌습니다. 추락하기 전 차 밖으로 튕겨나온 또 한 명의 탑승자는 다행히 경상에 그쳤습니다. 추락하는 트럭에 전선이 끊어져 이 일대는 40분 남짓 전기 공급도 중단됐습니다. 경찰은 처음 추돌사고를 낸 30대 SUV 운전자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.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